위대한 도전, 용보역.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도전에 등봉할 자격도 모두에게 있습니다. 하지만 도전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시작한 도전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에 도전에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. 위대한 사람들이 만든 도전의 날도 위대합니다. 도전의 날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도전. 대한민국의 격을 높여 행복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도전의 날도 사랑이 먼저입니다.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. 사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